살짝 큰 맵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치고 소감을 말해드릴게요. 지금 7명이 들어와있어요. 24명은. 23명이 꽉 채워드리고요. 그래서 꽤 크더라구요. 아 나 진짜 꽤 크더라구요. 방금 전보다. 그리고 이따 소감 말해드릴게요. 여기 창 뜨구요. 자 소감을 한번 말해드릴게요. 제가 뭐지? 제가 4명 있을 때 죽었어요. 제가 4명 있을 때 TNT 술래가 돼서. 어쨌든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. 저는 여기서 뿅!